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에 앞서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약술 문제 풀이에 대한 서술형 문제 작성요령,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론을 포함한 신체손해사정사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되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섞여있는 팁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수험서는 십회독은 무조건 하셨으면 합니다. 많이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일단 책의 내용보다는 글자, 즉 단어들이 눈에 익어야지만 나중에 답안을 작성할 때 어색하지 않거든요. 1회독을 하실 때는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처음 자동차 보험을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무척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래도 무시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냥 무시하면서 읽어나가세요. 2회독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독부터는 중요한 단어의 색깔 볼펜으로 밑줄 또는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나가면서 읽어나갑니다. 중요한 단어, 필수 단어는 제가 강의하면서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할 거예요. 4회독에서 6회독은 전체 모두를 읽어나가되 색칠되어 있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읽어나갑니다. 7회독부터는 이제 약술 문제를 대비하면서 읽어나갈 텐데요. 강의 시간에도 충분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치, 요포, 위, 비, 효 순서대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공부하실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주문인가 하시겠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들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교재를 정리할 때에도 이 주문 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지만,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눈에 익혀나가는 순서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내용 정리를 답안지에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7회독부터는 눈과 머리에 충분히 녹여들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답안지에 정리를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눈에 익혔던 그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8회독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없이 읽어나갑니다. 이때는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약한 부분이 있는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9회독과 10회독을 하실 때에는 답안지에 여러분이 정리했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정리할 때 부족하게 정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새로운 답안지에 작성해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만약 10회독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행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수험생들은 그래도 최소 5회독 이상은 권장드립니다. 10회독이 끝나면, 본인이 작성했던 답안지를 기본 요약지부로 생각하면서 정리한 답안지를 새로운 답안지에 작성하고 또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눈과 머리에 익힌 내용들을 기본 바탕으로 손목 근육 단련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손목과 엉덩이 근육 단련은 필수입니다.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을 경험해 보신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1교시 의학이론이 10시에 시작해서 2교시 책임근제보험이 오후 1시 20분에 끝나고요. 점심 1시간 동안 간단히 먹고 오후 2시 20분에 3교시 제3보험이론 시작해서 오후 5시 40분에 자동차 보험이론과 실무 과목을 끝으로 시험이 종료됩니다. 자동차 보험이론이 맨 마지막 시험이라서 손목도 아프고 엉덩이도 엄청 아프더라고요. 손목과 손가락 근육,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단련해야 시험 당일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단련하려고 많이 써보고 오랫동안 앉아있어 보는 수밖에는 없어요. 꼭 답안지에 작성 또 작성해 보시고 단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많이 답안을 써봐야 글씨 연습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채점자 입장에서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글씨가 바르고 예뻐야 하지만 그 답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필수 필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또는 추가 배점을 줄 수 있는지 답안지를 검토해 줄 겁니다. 글씨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채점자분들이 보기 어렵게 작성한다면 과연 여러분이라면 그 답안을 정성스럽게 채점해서 충분한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자동차 보험 이론 과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약관입니다. 약관을 숙지하지 못하면 답안지, 문지풀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교수님들의 자동차 보험 이론 교재를 보시면 편찬 순서가 대체적으로 보험 및 자동차 보험의 일반 이론 그리고 개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법률 그 다음에 약관에 대한 정리, 그리고 지급기준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든 기본 수험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이 맨 처음 목차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보험의 일반 이론이나 개요, 그리고 관련 법률들은 제3보험이나 근제 책임보험에서 충분히 중복되어서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 학창시절 때, 중고등학생 때를 생각해 보면 수학의 정석이라든지, 성문기본영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서들일 텐데요. 수학의 정석, 성문기본영어 잘 모르실 수도 있나요? 그러면 요즘 세대분들에 맞춰서 디딤돌이나 센수학, 맨투맨 정도? 하여튼 그런 교재들을 한번 꺼내서 있다라고 하시면, 꺼내서 보시면 맨 앞부분 수학 관련해서는 집합부분일 거예요. 영어는 명사와 동명사 부분, 공부한 티가 확 납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공부 시작함에 있어서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펼쳐보고 또 다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교재를 보고 해서 앞부분 책들은 많이 헤져 있어요. 아주 그냥 페이지 위쪽을 보면 시커멓 정도로. 자동차 보험이론 약관 부분은 그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회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 그래도 약관 부분은 읽어보고 쉬셔야 돼요. 회독을 또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술 약속이라든지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요. 그래도 약관 부분만큼은 읽어보고 밖에 나가자는 겁니다. 약관 내용이 어려워서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으실 텐데 몇 차례 눈에 읽혀가면서 저와 함께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처음 약관을 접하시는 분들도 개념 잡아가면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관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동차 보험 약관의 일반 사항 쪽에서 2년 동안 연속해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많이들 당혹스러워했어요. 부리타라면서 많이들 아쉬워했습니다. 여기서 부리타는 우리 고시생들이 많이들 하는 단어인데요. 부리의 타격이라는 줄임말이에요. 부리타. 그런데 저희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부리타가 아니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되더라고요. 2023년 올해도 약관은 어느 한 군데 빠진 것 없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약간의 충고의 말씀인데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배제하도록 하자입니다. 문제의 형식을 보시면 논하라 또는 논하시오가 아니고 기술하시오 또는 설명하시오라는 형식의 문제 지문이 나오는데 어떤 수험생들은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자신의 의견을 적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는 문제 점수를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답안을 작성할 때 약간 모자란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 혹은 의견을 적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 지문에서 논하시오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논하시오라는 질문이 아닌 이상 답안 작성할 때 자신의 의견 또는 주장을 최대한 배제 아니 적지 마세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23년도 출제 경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손해사정사는 사고조사 면부책 판단 손해액 산정 등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제 문제 또한 이 내용에 맞춰 출제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앞서도 엄청 힘줘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의 일반상 2년 연속에서 출제되었습니다. 2년 출제되었으니까 올해는 되지 않겠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약관의 중요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이론 실무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약관이고요. 제 강의와 함께 공부하다 보시면 약관은 충분히 숙지하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되고요. 강의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약관을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약관 또한 우리 보험회사 직원들 즉 사람이 만드는 내용이라서 저랑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보험회사의 해석과 우리 손해사정사들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관의 해석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약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에 근거해서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라는 원칙에 따라야겠죠. 그래서 손해사정사는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고 약관 해석에 있어서 틈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의 중요성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3년 동안 법률상 책임과 약관상 보상 책임에 관련한 면무책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어떤 수험생 분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기가 막히게 오히려 저희 강사들보다도 각 챕터별 출제율 출제 횟수 출제 경향이라든지 엄청나게 잘 분석하시더라구요. 근데 또 그 부분은 또 제외하고 어떤 챕터만 힘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음 손해사정사 시험에 제 강의 다시 들으실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 출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몰라요. 근데 다만 제가 강의할 때 힘줘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힘 빼서 강의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모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일 뿐이에요.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힘줘서 강의한 내용 그리고 시험 전 제가 드리는 출제 예상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자동차 보험이론에서 충분한 점수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최근 3년 동안 면부책 내용이 출제되지 않았다 는 내용입니다. 면부책 내용 또한 충분히 숙지해야겠죠. 면부책 문제를 대비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관은 기본이고요. 법원 판례들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최근 판례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사례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최근 눈에 띄는 판례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판례들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정리한 내용들 또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법원 판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엄청 길어요. 내용 모두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판례를 분석해서 결론까지 제가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약관 개정 그리고 자동차 보험 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는 꼭 출제됩니다. 2023년 올해 가장 이슈화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약관에는 첨가되서 이렇게 작성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본인과실 자부담 처리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큰 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12급에서 14급의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에서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약관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할 건데 지금 이 약관 내용 자체가 보험회사에서도 큰 이슈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보험회사 간의 내용은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 그리고 과실 건은 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한 계약자는 무조건 선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최초부터 병원에 지불 보증을 할 때 대인담보인 보험회사와 자선 또는 자상담보인 보험회사가 따로따로 서로 간의 과실을 만큼 지불 보증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 간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약관 계정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제도 변경도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사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올해에도 당연히 출제될 거라고 예상하고요. 만약에 약관상 지급 기준에 대한 계산 문제는 단독으로 출제된다고 하면 난이도가 꽤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사례 문제에 포함돼서 출제된다고 하면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례 문제 풀이는 약관과 기본 이론을 공부한 후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왜 순서를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너무 헷갈려 하세요. 아직 기본적으로 정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오히려 우리 수험생분들이 정리하는데 혼선만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 대한 강의는 약관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 약관 그리고 기본 이론을 먼저 강의한 후에 사례 문제에 대한 강의는 사례 문제와 계산 문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난이도가 있는 계산 문제와 사례에 포함된 계산 문제를 두루두루 공부하면서 충분히 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감옥 중에서도 1교시에 보는 의학이론이 다 다 그러시지 않나요? 하여튼 제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은 다 그랬는데요. 우리 의학이론이 제일 공부 범위도 광범위하고 또 점수받기도 어려운 감옥이지 않나요? 자동차 보험이론 과목은 제 생각은 의학이론에서 잃었던 점수를 만회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과락은 되면 안되고요. 평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자동차 보험이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수험생들 마인드에 기본 마인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냐? 강사를 믿고 공부하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의 초기에는 모든 수험생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은 하는데 공부를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은 한 가지 이벤트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안이 작성될 수도 있죠. 특히나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된 수험생들은 오히려 더 일이 휘둘렸다가 절이 휘둘렸다가 더 잘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험 준비하는데 혼란만 가져오고요.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다가 시험 망칩니다. 최소한 저와 같이 저와 함께 자동차 보험 이론 실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절대 절대로 이리저리 휘둘림 당하지 말고 저를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좋은 성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룸 basil 사면림 소 wol ix 밀bound 5 도 af 지 老 센 después revital 贓